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저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2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설계연구 설계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애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야 이제 오빠야 월급 용돈 내래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어요 왜냐 그때 월급이 한 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아싸 이제 500만원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은 잠을 아주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국립대 공대를 나왔고요 오늘 근무를 했지만 억대 연봉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고졸 고졸인데 2년 6개월 만에 연봉 1억인 성공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게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됐다 음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 설계 연구뿐만 아니고 금융설계 원가 설계 원가 분석 그리고 생산기술 예산 이런 쪽 일을 조금 더 했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나온 제품을 원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 이 정도 이 제품이면 이 가격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어쩌면 이 회사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딱 세 가지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이 오너의 눈 밖에 벗어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됐었고요 두 번째는 외주업체 사장님께서 일만 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운 좋게도 명예퇴직은 하지 않고 정년퇴직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봤어요 국화꽃이 아주 향기가 좋은 그때였는데 그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회장님의 균형 잡힌 시나리오 강의를 듣고는 제가 직장생활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는 저녁에 투잡으로 한두 명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업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래 판단을 내리고 회사에는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사표를 냈습니다 1차 사표를 냈는데 반려 한 달 뒤에 또 2차 사표를 또 냈습니다 또 반려 세 번째까지는 제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출력을 해서 사장님실에 들어가가지고 결제판을 내보이면서 사장님 이번에 결제 안 해주시면 소송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제 그 당당함에 결제 처리를 해주시고 그 정도는 20년 다니고 있던 회사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업자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집사람이 2년 6개월 만에 연봉 1억에 있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과 동시에 부부 사업자로 2년 2개월을 더 추가를 해서 꿈에 그리는 연봉 2억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네트워크 경험이 전혀 없던 부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이 시스템 회사가 주관하는 절대 시스템 그리고 대중 명품인 절대 제품 그리고 절대 디자인의 제품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절대 마케팅을 갖고 있는 이 에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해라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직업을 해라 엄마 아빠가 돈 버는 일은 다 해놨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에텀이를 만나서 제가 이루었던 게 딱 세 가지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 경제적인 자유거든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고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친을 모시고 제가 대구를 거쳐서 고향을 거쳐서 서울까지 병치료를 하러 다녔는데 그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음 자식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정말 원없이 눈을 편안하게 감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작년 12월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석세스를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회사 다니고 있었을 때 무리한 탓에 어 허리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거의 한 달을 천장을 보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정말 부자가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에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눈 작은 거 외에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게 또한 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했었던 일이 원가 분석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하나 사면 바로 구매를 못해요 등급에도 없는 7급 장애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선택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제품이 과연 이 가격에 합당하게 팔려야 되는 가격인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 하나로 구매를 잘 못했어요 하지만 에텀이를 만나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었고 제가 에텀이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회사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입사가 있고 퇴사가 있죠 그러면 회사의 근무를 그만하게 되면 수당이 수익이 없어지죠 하지만 에텀이는 시작은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끝없이 계속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도 3대가 상속되는 일 자식 둘에게 3대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일 이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텀이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여러분들 자식에게는 이런 말씀을 잘 해 주실 수 있는 부모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한번 돼 보세요 에텀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수욕정이 풍부지하니 자욕양이 침부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숲은 고요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요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때까지 부모님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을 하셔야 합니다 부여 추월차선을 타시고 에텀이를 만나서 빨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텀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에텀이를 시작했지만 너를 위해 에텀이를 끝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에텀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에텀이를 만나서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석세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하고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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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